윤석열 전 검찰총장 27일쯤 정치선언을 하고 민심투어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의 입당 여부를 두고는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은 어제 오전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것도 될까요? 이렇게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이 인터뷰가 나간 지 한 40여 분 만에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동훈 대변인, 국민의힘 입당을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한 직후에 입당 여부는 민심투어 이후 판단할 문제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경고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수진 장군이 옥포해전을 앞두고 군사들이겠다는 말, 물력망동 정중여산, 이런 고사성을 인용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입당 검토한 적 없다. 국민들이 불러주시니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정 정당에 쑥 들어가면 불러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민은 뭐가 되나,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동훈 의원님, 대변인은 오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입당,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런데 바로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뒤집었어요. 이런 혼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선언을 앞두고 조금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서 아마 지지자들도 일부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타당한 이유는 아니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들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첫째는 국민의힘에 이준석 대표가 새로 임명이 됐는데 선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나 그걸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밀당이나 사파 싸우면 되죠.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랑 가깝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가깝다.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다가 한편으로는 세대교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1970년생 윤희숙, 1972년생 김세현. 이런 식으로 젊은 후보들을 내서 아예 대선도 젊은 바람으로 출연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긴 한데 이준석 대표가 혼자서 대선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생각이 다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하다가 대선에서 실패하거나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이 대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른바 캠프 내에서 약간 참모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어차피 우리가 갈 길이니까 빨리 국민의힘 들어가서 준비를 하자는 사람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좀 더 크게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 보다는 좀 다른 길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하고도 좀 화해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한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후보가 휘둘리면 안 되죠. 다양한 얘기가 나와도 방향을 정하고 감안은 하되 자기의 갈 길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 윤 총장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서도 봤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고 하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걸 조금 망설여요. 이유는 있죠. 내가 들어가면 중도표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혹시라도 당에 들어가는 걸 조금은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중도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58%를 받았습니다. 보수표만 갖고 58% 받을 수 있습니까? 전당대회 당 행사하긴 하지만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58%를 또 받았어요. 그게 보수의 표만 갖고 됩니까? 이미 중도표가 야권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중도표를 바깥에서 잡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윤석열 총장은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정권, 지금 현 정권이랑 두 정권에 걸쳐서 싸웠어요.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두려워하는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혼선은 나와 있지만 그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6월 27일에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이런 혼선이 계속된다?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6월 27일에 윤 총장이 국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걸 일단 지켜보고 저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두훈 의원의 개인적 편호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놓고 메시지가 혼선을 빚으면서 여야 모두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보는 정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모호한 화법 안철수 대표와 비슷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간보기 그만 링 위로 올라오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저런 분이 무슨 정치를 할지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인기 있다고 나라 맡기면 되나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비판들은 결국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로 보여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비판하고 야권에 관련된 분들이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당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여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보이지는데 윤 총장은 여러 가지 소위 간보는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 가지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7일 날 지나고 나서 제가 볼 때 금방 입당 안 할 것 같습니다. 6월 27일 날 정치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안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전혀 없고 검증이 안 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27일 날 정치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이벤트가 되니까 컨벤션 거를 얼마나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다음에도 또 이런 자세를 계속 보이면 이거는 상당히 본인한테 안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본인은 제3지대에 있으면서 중도까지 끌어안고 마지막에 막판 단일화로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이 조만간 정치 선언을 한다고 하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 전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건 인물이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서민 교수인데요. 서 교수는 유튜브 방송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화 단통이 온 거야. 누구한테 온 줄 알아? 이걸 내가 진짜 여기서 처음 깐다. 이것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말 안 하고 있다가 집을 까는 거야. 제가 이 전화를 받고 화를 풀었어요. 아, 이리 보세요. 아, 우리 서 교수님 저 윤석열입니다. 아니요. 서 교수님부터 먼저 뵈야 되는데 이거 농담인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다시 지지합니다. 저는 이동호 의원님 저 장면이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김경률 옆에 있던 회계사를 집으로 불러서 만났다. 이걸 알고 서민 교수가 왜 날 먼저 안 부르느냐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바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지금 통화 내용을 공개한 건데 저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아까 그 그림에 나오는데 서 교수와 김 회계사 뒤에 윤석열 총장 사진이 걸려 있었죠. 우리가 저런 걸 존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서 교수님은 굉장히 창의력이 돋보이고 또 재미있게 해주고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육성을 좀 들어야 되는데 왜 맨날 대변인 통해서 전원만 나오냐 하니까 아마 육성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두 분 이런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두 분이 조국 흑서의 저자죠. 진중권 전 교수 그리고 권경혜 변호사와 함께 물론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어떤 입장, 당위성 이런 걸 강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총장에게서는 스피커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여권을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 유시민 전 장관이 나서가지고 아 그거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호준 씨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응원을 하고 김남국 의원이나 황훈아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막 하면 처음에는 아유 어떻게 저게 증거보전이니 하다가도 자꾸 그런 주장을 하면 그런 측면도 있나 검찰이 조금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하나 이렇게 조금 여론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대변인을 통해서 확정된 거 이런 거는 발표를 하지만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를 하려면 적어도 스피커가 10명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중헌 전 교수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서민 교수나 김경룡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가 되겠죠. 스피커에 대한 요건이 몇 가지 필요한데 그분이 말을 하면 그게 논란이 되고 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스피커를 찾는 노력을 윤 전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은 여러 인물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최근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힘이 없다. 총장의 생각을 대변인으로서는 압도적 공교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보수와 중독을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지 이게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운영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포괄을 해서 정치창단이라고 선한 이후에 총장께서 지역계층 분야 각 분야 말씀을 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합시다. 네. 변호사님 같이 들으셨는데 보수와 중도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분이 내세울 수 있는 좋은 포부죠. 너무 좋은 포부고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기도 좀 어려워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메시지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준석 현상에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치하는 방식의 차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하는 정치하는 어떤 행태인데요. 빠르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날리고 그리고 국민과 누굴 매개하지 않고 직접 소통하고 이게 이준석식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도 그런 방식의 정치 행태를 보길 원하는데 큰 정치론 혹은 빅텐트론 그리고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말은 좀 오만하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얘기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들으니까 메시지가 불분명하고 혼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서서 분명하게 각을 세워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마리 토끼를 지금 윤 총장이 잡으려고 하는 거죠? 보수, 중도, 진보 그러면 손이 두 갠데 한 마리는 손으로 잡고 한 마리는 이 손으로 잡으면 한 마리는 뭘로 잡죠? 발로 잡나요? 아니면 머리로 잡나요? 압도적인 승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한 60%, 70%를 얘기하는 건가요? 87년 체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대통령이 박근혜인데 51.6%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는 1980년에 레이건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라는 것은 51%를 얻으면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지금 윤 총장 지지율도 한 40%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많이 나오는 건 40% 나와요. 둘이 힘을 합치면 10%만 얻으면 50%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길을 두고 무슨 다른 토끼를 잡자고 삥 둘러가는 그런 지금 윤 총장의 지금 노선은 제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두현 원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서기 직전인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죠. 어제 국회 법사회에서는 일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현 신분이 뭡니까? 피의자입니까? 저희가 입건한 상태 그러니까 피의자네요. 느닷없이 공수처에서 입건을 했어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어요? 공수처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그런 사건들은 저희가 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영향이 없도록 표심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수사를 안 해서 일인가? 지금 그분께서 정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건지 본격적인 수사 착수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어떤 영향도 없이 공수처장 괜히 했다 싶죠. 확실적 3D역정인 것 같습니다. 김진우 중에서 9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두 건이 윤석열 전 총장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김진욱 처장은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시기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총장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떤 수사가 나오든 그건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공수처 수사 수사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의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혐의로 나오든 혐의가 있다고 나오든요. 양쪽 다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본인도 그런 얘기 했는데 대선 의향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결론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수사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했는지도 상당히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도노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공수처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미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 수사하네?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경선과 대선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윤 총장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진짜로 경선과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여당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자꾸 윤 총장을 저렇게 공격하네? 안 그래도 검찰도 윤 총장을 수사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야당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윤 총장을 계속 죽이게 윤 총장 때리기를 지금까지도 계속하나? 그렇다면 윤 총장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유권자들의 심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공수처가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관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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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